다시 지금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천주 유산로 팬클럽 성령 모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유산로 팬클럽 성령 모임에 참여해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은 황장훈 사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춘년 끝자락에 여러분들에게 성년 인사를 드립니다. 기춘년이죠? 올해가. 맞습니까? 다가오는 우리 경인연애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모두 후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저희 유산로 팬클럽이 어떤 길을 걸어왔냐고 잠시 안내를 드리고 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산로 팬클럽은요. 1999년, 1990년 유산로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써 유산로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추측으로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가 2009년이기 때문에 딱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몇 년 된지도 모르고 기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신뢰이 됐어요. 자 그동안 우리 유산로 팬클럽 운영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모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유산로 팬클럽에는요. 1186명이 오늘 날짜 1186명이 가입이 되어있고요. 저희 유산로 팬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송하시는 CJ분들은 22명의 CJ분들과 스펙, 고문들 모두 9분의 운영인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2009년에 저희 팬클럽에서는요. 유산로 팬클럽 활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두 차례 가졌고요. 월 1차례의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 유산로님 고속도로 휴게소, 목구멍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초리의 독기라든지 춘천 나눔의 동산에 후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2월달, 4월달, 그리고 1월달 3차례에 춘천 간평에 나눔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눔의 봉사에는요. 저희가 쌀 20kg짜리 80% 그리고 10kg짜리 5% 총 85%를 후원했고요. 떡 4만, 고기 20% 그리고 과일, 아우물 토마토, 포도 이런 과일도 후원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으로요. 타올 80장, 그리고 아치마 10장, 기름 10박스, 라면 10박스, 식용유 3장, 고추장 3제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께서도 후원해 주신 물품이 있어요. 화장실 비대 2개를 빌려서 승관원소 부일러키기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후원했습니다. 올 2009년에는 한 500여만원의 가평, 춘천, 나눔의 농산에 물품을 후원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유상농님께서 구독도로 실교회사에서 모금을 하는 금액과 저희 회원장님께서 후원을 해 줄 금액으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요. 유상농님과 함께하는 우리 회원장님을 만나고 또한 가을 여행을 만나도록 다녀왔습니다. 또한 유상농님의 나이로 방송을 세이클럽에서 월, 주, 주죠. 월, 사회, 주, 일차례에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팬들에서 또한 2010년도 또한 이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는 거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팬클럽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 팬클럽 자체에서 혼자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유상농 팬클럽 많은 운영님들, 그리고 CJ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바다님, 그리고 쾌건 상수빈님, 여우빈님, 그리고 안아기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CJ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운영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운 관계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도착해 주신 우리 하늘탈리미도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탈리미? 네, 죄송합니다. 탈리, 탈리, 얼른 와. 여우빈님도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뭐 얼쏘게려, 오라니까 돈 주는 거야. 날입니다. 돈 좀, 돈을 줘. 자, 그럼 돈 밖에 안 하세요. 자, 포즈 좀 나와주시고요. 저희 유산로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운영님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제 끝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를 하면요. 앞으로 나가셔서 이를 다시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유산로 팬클럽의 방송 CJ를 맡고 계십니다. 안아기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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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은 저희 유산로 팬클럽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오소영 반장님이십니다. 박수. 저희 유산로 팬클럽의 스태프 고문이십니다. 우리 나리님,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산로 팬클럽 역시 고문이십니다. 목표에 서오셨습니다. 활리 서오셨습니다. 바다님이십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산로 팬클럽의 또한 방송 CJ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저희 유산로 팬클럽의 부회장님이십니다. 행복바다님이십니다. 10년동안 저희 상담사님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방송신회를 맡고 계십니다. 쾌걸삼순이님이십니다. 그리고 멀리 대전에서 보셨던 여우빈님 같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큰 박수 환호를 맞이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하는걸 서울지역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이분도 저희 이상동 팬클럽의 고문이시죠. 오늘 선물 준비하고 필름을 다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동 팬클럽 회장 황당근 상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디 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좀 마세요. 잠깐만요. 멀었어요. 확실하십니까?